Hello! 여러분, 안녕하세요. 줄리쌤이에요. 안녕하세요. 나탈리쌤이에요. 줄리쌤, 오늘 뭐 할까요, 우리? 오늘은요, 우리가 기내에서 어떤 영어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요. 자, 나탈리 선생님이 사안별 대화를 읽어 줄 거예요. 잘 들어 보세요. 네. What do you want to order for dinner? Chicken or beef? I'll have the beef, please.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Coffee, please. And do you have a blanket? Sure. Here you are. Anything else? That's it. Thank you. 네, 여러분. 사안별 대화 잘 보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한 문장씩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내에 있습니다. 기내에서 있는 음식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승무원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죠. 어떻게요? 치킨과 고기 중 저녁으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영어로는요, 먼저 무엇을 드실래요? What do you? What? 무엇을? Do you? 당신이 원투 오덜. 원투, 원투 오덜. 그러면 주문하길 원하십니까? For dinner. 저녁으로요. 치킨 or beef. 치킨과 고기 중에. 라고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 what? 당신이 무엇을 원투 오덜. 주문하길 원하세요? 라는 의미죠. 여기서 원투는 우리가 원하로 발음하셔도 돼요. What do you wanna order? 이렇게. 그리고 여기 order에서 R 주의하세요. 어떻게요? 우리 막 그냥 보통 주문하다. order, order 막 하시는데요. 정확한 발음은요. R. 혀를 안으로 꼬는 듯한. 따라해보세요. 그렇죠. 혀를 안으로 꼬아서 오덜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What do you wanna order? 무엇을 주문하길 원하세요? 언제요? For dinner. 저녁이에요. 저녁은 dinner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for breakfast. 점심에 for lunch. 저녁에 for dinner. 이렇게 우리가 응용이 가능하겠죠? 치킨 or beef. 치킨과 고기 중에요. 완벽한 문장으로 볼게요. What do you wanna order for dinner? 치킨 or beef. 우리가 이제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좀 기니까 한번 다시 끊어서 What do you want to order? For dinner. 치킨 or beef. 좀 빠르게. What do you wanna order for dinner? 치킨 or beef. beef. 네 그렇게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문장 응용을 해서 아침으로 무엇을 드시길 원합니까? 라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What do you wanna order for breakfast? 점심으로 무엇을 드실래요? What do you wanna order for lunch? 라고 우리가 응용이 가능하겠죠? 자, What do you wanna order for dinner? 저녁으로 무엇을 드실래요? 치킨 or beef. 치킨이요? 소고기요? 라고 물어보겠네요. 여러분은 뭘 주문하실 거예요? 아마 저는 소고기를 주문할 것 같은데요. 자, 다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고기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뭐로 주세요. 어떻게요? I will have the beef. 고기로 주세요. 우리가 부탁하니까 please를 부리고 있죠. 우리가 보통 have는 뭘로 알고 있어요? have. have는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어쨌든 have는 우리가 보통 뭘로 알고 있죠? I have a pen. I have a brother. 뭐뭐를 가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보통 배우고 있는데요. 자, have 뒤에 뭐가 나와나요? 음식이 나올 때는 뭐뭐를 먹는다의 it의 의미가 됩니다. I will have hamburger. 그럼 내가 햄버거를 먹을게요. I will have the beef. 그러면 제가 소고기를 먹을게요. 라는 식으로 먹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세요. 라는 의미로 통했어요. 완벽한 문장으로 볼게요. I will have the beef, please. I will have. 뭐뭐로 저는 뭐뭐로 주세요. The beef, please. 그러면 소고기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I will have. 뭐뭐로 주세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패턴으로 준비했어요. 확인해 보시죠. I will have. 뭐뭐로 주세요. 뭐뭐로 할게요. 라는 문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닭고기로 주세요. 라고 우리가 닭고기를 주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닭고기는 먼저 치킨이 되겠죠. The chicken. 그러면 닭고기 주세요. 어떻게 해요? 앞에 뭐뭐를 주세요. I will have. 라는 패턴을 붙여서 I will have the chicken.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 will have the chicken. 너무 길어. 아, 나 너무 길어.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그냥 chicken, please. 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Chicken, please. I will have the chicken. Chicken, please. 두 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요. I will have the chicken. 이라고 문장을 만들 때는 지금 더가 있다. 그냥 치킨 주세요. 할 때는 chicken, please. 더 를 붙일 필요가 없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저는 햄버거 먹을래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햄버거는 영어로 햄버거. 그렇죠? 햄버거. 햄버거를 주세요. 나는 몸으로 주세요. 앞에 뭘 붙인다? I will have. 라는 패턴을 붙인다. I will have the hamburger, pleas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너무 길어? 그러면 햄버거, please. 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커피 주세요. 커피는 영어로 똑같이 커피가 되겠죠. 하지만 무슨 차이다? F 발음이 어떻게 된다? F. F. 커피. 커피. 자, 혀를 아래 입술에 살짝 갖다 대세요. 아, 혀가 아니라 윗니를 아래 입술에 살짝 갖다 대고 F. F. 커피. 커피. 라고 발음하세요. The coffee. 커피로 주세요. I will have the coffee, please. 너무 길어. 그러면 커피, please. 라고 발음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저 닭고기 주세요. 어떻게 해요? I will have the chicken, please. 저 소고기 주세요. 어떻게 해요? I will have the beef, please. 저 햄버거 주세요. 어떻게 해요? I will have the hamburger, pleas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승무원이 그러면 음료로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음료로 뭐여 드실래요?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무엇.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what이 나오겠죠. what. 무엇을. would you. 당신이 like. to. 원하십니까? 뭐요? drink. 마시기를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what. 무엇을. would you like. to. 원하십니까? 여기서 would, like. to는 무엇을. 원하다. want랑. 앞서서 한 want랑 같은 뜻이에요. 무엇을. drink.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완벽한 문장으로 볼게요. what.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뭐뭇을 원하다.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want to. to. 가 되겠죠.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hat. do you want. to. drink. 같은 뜻이에요. 자,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뭘 마실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우리가 커피 드세요. 그리고 혹시 담요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커피 주세요. 어떻게요? I will have the coffee, please. 아니면 커피, please. 커피, please. 커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nd 있나요? do you have 있나요? 뭐가요? a blanket. 담요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커피, please. and do you have a blanket?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해요. 커피 주세요. 커피, please. 그리고요. do you have 있나요? 요청을 하는 거죠. 당신 있어요? a blanket. 담요 있어요? 당신 있어요? 신문 있어요? do you have a newspaper? 당신 있어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쿠션 있어요? do you have a cushion? 이렇게 우리가 응용하면서 필요한 거에 대한 요청을 do you have 라는 문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신 담요 있나요? 어떻게 한다고요? do you have a blanket? 당신 신문 있어요? 해보세요. 어떻게요? do you have a newspaper?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거를 do you have 라는 문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뭐라 그래요? 물론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으신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이에요. sure. of course. 물론입니다. here you are. here. 여기에 you are. 당신에게 줄게. 여기 있어요. here you are. 그리고요. anything else anything else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으신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원래의 문장은요. 굉장히 길죠. anything else 가 원래는 is there 있습니까? anything else 다른 것들이 you need 당신이 필요한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문장인데요. 문장이 너무 길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anything else 로 함축을 했어요. anything else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완벽한 문장을 볼게요. sure. here you are. 네. 물론이에요.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요? 간단하게 anything else 라고 편하시면 되겠죠. anything else 자 물론이에요.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해요? sure.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입으로 따라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랬더니 승무원이 우리가 뭐라고 할게요? 그게 다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다예요. that's it that's it 내리셔야 돼요. that's it 그게 다예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여기서 that's it 해서 원래 이거 이제 의미는 all이었어요. that's all 그것이 다예요. that's all 그게 다예요. 근데 이제 that's it 같은 뜻이에요. that's it 받아주면서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간단하죠? that's it thank you 간단하죠? 그게 다예요. 어떻게 해요? that's it 자 우리 여섯 문장을 배워봤어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 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승무원이 얘기하고 있죠? what do you want to order for dinner? chicken or beef? 자 what do you want to 어떻게 바꿔 쓴다고요? 간단하게 원화로 바꿔 쓸 수 있다. older 발음을 어떻게 한다? older 라고 발음한다. what do you want to order for dinner? 저녁으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chicken or beef? 치킨이요? 소고기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what do you want to order for dinner? chicken or beef? 우리가 나는 소고기를 먹을 거예요. 뭐뭐로 할게요. 뭐뭐로 주세요. 뭐였죠? I will have 뭐였었죠? I will have the beef, please. 따라해볼게요. I will have the beef, please. 그렇죠. 그랬더니 승무원이 그러면 뭘 마실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무엇을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무엇을 마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는 커피 먹을래요. coffee, please. and do you have a blanket? 당신 담요 있어요? 당신 신문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죠? do you have a newspaper? 당신 뭐 렉터 컴퓨터 노트북 있어요? do you have a laptop 컴퓨터?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승무원이 sure, here you are. anything else? 물론이에요. here you are. 여기 있어요. anything else?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따라해볼게요. sure, here you are. anything else? 그랬더니 우리가 that's it. thank you. 라고 얘기하고 있죠. 크게 다해요. 감사해요. that's it. thank you.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저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여기서 제가 승무원인 A를 할게요. 여러분은 직원, 기내식에 온, 직원이 아니라 손님을 하세요. 자, hey, what do you want to order for dinner? chicken or beef? what do you like to drink? I'll be playing and drinking with a blanket. sure, here you are. anything else? 당연히, thank you. 네,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여섯 문장을 배워봤는데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기내에 가셔가지고요. 방금 표현한 표현 I will have 라는 표현 잊지 마시고요. 또, 뭐 있으십니까? do you have 라는 표현 꼭 잊지 마시고 비행기에서 써먹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여러분 이따가 나탈이 선생님과 함께 뵐게요. 제가 이제 여섯 문장을 배워봤는데요. 감사합니다.